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던 길거리 낙서 예술 그래피티가 신안 섬마을에 등장했습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예술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에 기존 벽화와는 차별화된 예술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공하 기자입니다. 월 임대료 만 원인 청년 주거용 아파트 외벽이 화려한 그림으로 채워졌습니다. 갯벌의 생물에서 영감을 받은 역동적인 선들은 바다와 들판, 갯벌을 상징합니다. 뉴욕 한램가 출신으로 17살부터 낙서 예술, 그래피티 작업을 해온 존 원의 작품입니다. 새로 지어진 신안군 가족센터 외벽에는 세계 자연유산인 신안 갯벌의 생물과 멸종위기 동물들이 그래피티 작품으로 표현됐습니다. 스페인 출신 작가 덜크의 작품으로 자연과 동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머드릴로 그래피티를 하는 포르투갈 출신 작가 빌스. 아페도의 농협 창고 외벽에 염정과 노동자의 얼굴, 신안군의 상징인 애기동백을 부조로 새겼습니다. 신안 천일염과 포르투갈 타비라 지역의 소금의 연관성, 노동계급의 노고가 표현됐습니다. 대도시에서 길거리 예술을 주로 해온 그래피티의 대가들이 신안 섬에서 위대한 낙서 마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페도를 그래피티 명소로 만드는 사업은 이들 3명 외에도 국내 작가 등이 참여해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안군. 아페도의 그래피티를 비롯해 내년 안좌도 플로팅 미술관 개관이 예정되는 등 예술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